오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 한번 들어가보자 오호 아이스크림 가게다 오호 마진 더웠는데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가려고 했는데 오오 어 뭐야 문이 막혀버렸어 어 들어왔는데 오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왔는데 문이 막히다니 있다면 찾아보자 길을 저기 밖으로 나가는 문이 문이 있는데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요 네 오 이거 뭔가요? 오 계속 열렸어 오 아이스크림은 탈출해야 됩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지만 밟으면 안돼요 아이스크림이지 나쁜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위인해서 우리 가둬버렸어 오오 근데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자꾸 빠지고 싶은데 그래도 밑에는 엄청 맛있는거야 죽어도 맛있게 죽을 수 있겠다 맛있겠는데 ㅋㅋㅋㅋㅋ 오 깜짝이야 어딜까요 행운이네 깜짝이야 왜 무서워 여기 밟아야겠다 깜짝 놀랐어 오 오케이 옆에 오케 오구 부서져버렸어 다른건 그냥 빠지는데 이거는 막 부서진다 둘 다 오른쪽이네 오 둘 다 오른쪽이네 오이오이오이오 문 잠겼어요 옆으로 갔어요 오케이 열쇠를 방 어 이따 찾을 수도 있어 그런가? 일단 넘어갑시다 오 오케이 나는 하나도 안 좋다 오 아주 안 좋고 잘 가고 있네요 한 번도 안 좋고 잘 가네 오 여기 뭐야? 저기 뭐야? 아이스크림 주방장같이 있어 아보다 안보여 저 앞에 거인 있어 거인 어 아마도 거인 입속으로 또 들어가겠지 설마 설마 그러겠쌰 오 저 오이도 뭐 오 튀어나온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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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오네 빨리 나와버렸네 혹시 점프 레이언을 쳐도 있어 점프 오케 점프 오케 잘하네 오케이 맛있어 보이지만 밟으면 죽습니다 저는 보도고 지약같은거네 오 입속으로 들어갔나봐 아직 안긴거 같은데 입속으로 들어간거 같아 오 뭐야 오 한 번도 안났네 조심해 오 오 들어가 들어가 아아 근데 너무 착하게 보이는데 착하게 보이는데 우리 먹어버렸어 괜찮아요 이쁜데 야 이거 혓바닥인가봐 어 더러워 침이 너무 많아 오오오오 엄마처럼 돼있어 됐다 엄마같아 그 뱃속에는 엄마같아 엄마 우리 엄마 한 병이 있을지도 몰라 조심조심가야 과자를 많이 먹었네 엄마처럼 엄마는 쿠키에 빵이랑 과자만 좋아해 응 조심해 빵 쿠키 옆으로 가야겠다 에이 자기도 다 신부도 죽었네 에이 점프 그렇지 지나가자 오케 너무 쉽네 오 이건 뭐야 파인이야 어떻게 떨어지겠어 피가 있어 피가 아닌데 이거 이거 용암인데 용암이야 어 없어진다 없어져 어 봐봐 지가 없어져 어 진짜네 쭉 떨어지는구나 야 갈비뼈 완전히 이상하긴 했어 이상했어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 이렇게 생긴거는 원래 떨어져 아 그렇구나 가자 오 이제 똥칸이다라고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떴 똤 또овых 오드로长 더러워 바닥까지 더러워 어 나 1등이다 오ád 누구 뭐야 어 이 샤umen은 타사 Ans claw로 egy 냄새나 하소거만 탈출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거야 아마도 근데 아닐걸 내가 1등이야 잘봐 오 진짜네 딴 데 보다가 부딪혔어요 오 소아가 1등이구나 어 내가 1등이야 잘 먹어야 돼 더러워 쌀금 바닥까지 더러워 어 나 1등이다 어 이거 카소구로 나왔는데? 냄새 나 카소구만 탈출하면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을거에요 아마도? 근데 아닐걸? 내가 1등이야 잘 봐 어 진짜네? 어 딴 곳 보다가 부딪쳤어요 수화가 1등이구나 내가 1등이야 주변 다른 친구들은 풍경해 잘 못먹어야 돼 홟 오케이 으아 옆으로 뜰 래? 아 괜찮아요 그건 너무 어려워 오케이 오구오구 한 번에 산건 오 이거야 옆으로? 파이프를 타고 미로다 미로 미로같아 여기에 생긴 미로가 있거든 타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뭐지? 아 이거 밖으로 나왔어 이건 뭐야 다시 처음부터 아니야? 알겠으면 또 들어가라고? 응? 왜 또 갇혀? 이거 뭐야 이거 뭐 계속 갇히나봐 이거 뭐야 우리 깼는데 깬거 아닌가봐 처음부터 다시 가라고? 좀 다를 수도 있어 한번 가보자 달랠 수도 있어 아마 아니야 똑같아 이거 뭐야 이상해 뭐야 이번에 줘 야 진짜 오 이런게 다있나 어? 뭐야 다시 여기로 왔네 실패했나? 이상하다 왜 다시 처음부터 돌아서 이리로왔지? 버그 봐봐 버그가 뭐야? 어? 에러난거 올라가 봅시다 이번에는 다시 이리로왔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아 모르고 계속 돌 뻔했네 아빠 여기 옆에 이거 색깔 나누고 이거 한번 해볼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 뭐야 바로 처음부터 뒤로 돌아갔으면 깬거잖아 오 예이 상거 상거 나 어디까지 내려간거야 오 레인보우 엄청 엄청 높아요 내려갑시다 짠 안녕 안녕 아빠 한 회복 오 오케이